이하롱 오잉 여긴 어디지? 할머니 무릎인가? 해외 할머니 팔에 올라가보자 아니다 그냥 내려갈래 할머니 안좋아 너가 누나 어디갔지? 누나 아롱아 여기있잖아 누나 누가 좀 누나를 찾아주세요 아롱아 여기있어 누나 이리와 찬양이 누나다 너무 넓어서 신기하네 할머니 지금 뭐에요? 지금 아롱이랑 놀아주고 있는거에요? 크크크 나갈래? 막 아 찬양이 누나에게 삼촌이 있구나? 너무너무 신기한걸? 크크크 할머니 팔에 올라가자 와 경치 한번 끝내주네 이렇게 좀 높이 들어가 할머니 팔에 처음 올라가 봤는데 승차감이 아주 좋네요 하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얘 발톱 길어가지고 잘... 깎아주는거 아니야? 깎아주는데도 뭐 어떻게 깎아줘? 못 깎아줘 어떻게 깎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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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키키콜라이스 뭔 소리야 그럼? 아니 아 이 소리구나? 할머니 약봉투 소리였네 크크크 구독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